어제 오후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이 영향을 미치는 구역이 1헥타르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간 진화를 위해서 인력 180여 명과 장비 25대를 투입한 산림당국은 오늘 6시 50분쯤에 헬기 6대를 투입해서 진화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지역이 급경사와 암석지로 산세가 험해서 진화가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